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 8일자 주식으로 1억 만들기 해외선물 크루드오일 실전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프리카TV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8시에 해외선물 크루드오일 실전매매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자나 아프리카에서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방송할테니깐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봉을 보자면요 고점이 49.39입니다. 여기 볼링저밴드 상단이기도 하구요 상승을 저번 많이 했죠 하락하던 폭을 상당히 많은 반등을 시현했습니다. 피보나치로 한번 볼까요 피보나치 조정대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이 50.51이고 저점이 45.58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반등할 때 어느 권력에서 반등을 멈추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흐름을 가져올 것인가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여기가 38.2% 여기가 50% 여기가 61.8%의 하락 중에 반등을 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61.8% 이상을 돌파해내고 61.8% 권력을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많이 반등한 부분에 대한 차익실현 내지는 어저께 오일은 재고발표가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4포인트 가량 지금 상승한 이 국면에서 아직까지 조정은 많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121선은 좀 지지하려 한다. 그래서 48.63 이 라인이 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그리고 단기 고점인 49.39 이 라인을 어떻게 돌파해내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조정받아서 이제 48달러 권력으로 한번 조정을 가져올 거냐 자 이렇게 기준을 둘 수 있겠습니다 자 5분번 길게 놔둔 차트인데요 자 그 전 시간에도 제가 지금 3일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새로 방송을 재개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인근이 목표치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49.4050 라인이 목표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 인근에 가니 흔들림이 상당히 심합니다 다시 오늘은 낮에도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심하죠 자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한 국면에서 목표치 인근에 오니까 이렇게 흔들림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해서 매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5분 봉상에서는 보면 크게 깨졌으니까 하락의 마인드가 맞는데 자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구요 저는 보통 매매하면 한 30분 정도는 제가 방송 시작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30분 정도는 많이 좀 지켜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당일의 흐름을 좀 더 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이 추세선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이제는 여기를 일단은 또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추세선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봉상의 120일선 라인이 여기입니다 48.65 라인 여기와 49.20 라인이 짧게 보면 박스권을 지금 이루고 있죠 이렇게 박스권을 이루고 있죠 여기에서 주가가 어떻게 흐름을 가져오느냐 지켜보고 저는 매도로 접근할 현재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인이 깨진다면 48 라인까지도 위협 한 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세팅을 하고 매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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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확인 바랍니다. 확인 바랍니다. 확인 바랍니다. 맴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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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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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도 8장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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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사자주구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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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됨은 틀림없는데 요정병이 한글자막 by 박진희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매도 팔자 중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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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팔자 중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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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